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25일 금요일 주간 백군종 시작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조금 일찍 찾아와 봤습니다. 저는 블록미디어의 이현지고요. 네, 저는 스매시파이 백군종 대표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게스트일까요? 패널일까요? 내가 새롭습니까? 매일매일 오전에 인사드리는 블록 크리프토코리아 막 외치고 있는 JJ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오늘의 주제는 썸네일 보셔서 알겠지만 밈코인이긴 한데 밈코인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저희가 지난 주간 백군종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격 예측을 했었잖아요. 제가 뭐라고 했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뭐라고 했어요? 6만 8천을 예상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6만 7천 6백이거든요. 그렇지만 근사치를 생각했을 때 저는 5만 8천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겼네요, 그러면. 제가 딱 지난주 이번 주 월요일인가요?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갑자기 급증해서 6만 8천이 되고 6만 9천까지도 터치하고 내려왔잖아요. 제가 그래서 아 망했다. 내가 졌다라는 걸 벌써 한 열흘 전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 그때 전화해서 놀릴 걸 생각을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저는 이제 두 분이 방송에서 내기한 거를 이제 나중에 알았는데 아니 그럼 뭘 걸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걸은 게 어때? 그래서 내가 왜 안 걸었지? 뭐냐? 뭐 내기를 하면서 걸어야지. 제가 이렇게 사행성을 조작하진 않기 때문에. 이거 좀 관에서도 보신다고 들었거든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니 뭐 관에서 보는 거하고 무슨 관은 지금 요즘 오빠 생각밖에 없어요. 관에서 신경 안 써 이런 거. 오빠가 누구야? 그러시다면 다행이고요. 다음엔 좀 거시죠. 또 한 번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이거. 그러기에는 약간 전문성의 차이가 너무 나지 않나. 아 근데 저도 찍은 거예요. 저도 아무 근거 없었거든요. 진짜 완전 훌쩍. 배팅을 다르게 하면 되잖아요. 이사님은 저배당으로 하고 다정고배당으로. 핸디캡을 주는 거지. 좋은데요? 네. 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댓글에 도준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수용해가지고 58K 외친 거였는데. 아 진도준님? 성은 없으셨습니다. 그냥 도준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냥 뭐 저의 그냥 약간 희망회로였죠. 더 사고 싶으니까 쌀 때 더 싸졌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회로. 언젠가는 오를 거니까. 이런 희망회로였고요. 오늘 방송 시간이 땡겨졌는데도 되게 많이 들어오시고 지금도 엄청 댓글을 열심히 남겨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밈은 신이야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밈코인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을 도지코인이 이더리움을 따라잡을 거다. 뭐 이런 반응도 있는데 두 분의 인사이트가 어떤지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방송 전에 이더리움 얘기 살짝 했었는데 맞아요. 왜 이렇게 이더리움이 힘이 빠졌냐. 왜 그럴까요 진짜. 도지코인한테도 따라잡히면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데. 그래도 나름 비탈릭 부테린은 계속해서 로드맵을 그려나가며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거야 라고 큰 그림을 그리고는 있던데요. 제가 토큰 2049 이번에 싱가포르 가서 비탈릭이 상위원 이벤트에 가봤단 말이죠. 근데 사이드 이벤트였는데 사람이 진짜 많았어요. 인산 이네를 잃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 보러 온 거겠죠. 그에 대한 믿음이나 이런 건 여전히 굳건한 것 같은데 코인 가격이 그걸 반영을 안 하는 거는 왜 그럴까요. 신기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게 이제 언바란스 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따가 민코인 얘기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밈은 어쨌든 즉각적인 반응이 오잖아요. 이게 제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도 민코인 얘기해드린 적이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이 만든 민코인 하나가 지금 고트세우스, 맥시무스 이 민코인이 뜨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반응이 즉각 오니까 뉴스 같은 거 나가고 트위터에 조금 나가면 바로 그냥 뛰어오르는 게 보이는데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테린 스타일이 약간 어려운 얘기 또 기술적인 얘기 하늘에 있는 것 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탈중앙 좀 듣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민코인들은 즉각 즉각 반응이 오니까 그게 재미가 아닌가 그러니까 유동성 측면에서도 재미있는 쪽으로 사람들이 가는 것 같고 이더리움은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너무 어려워요. 비탈릭 부테린 블로그 읽어보셨나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진짜 어려워요. 그리고 지분증명이란 책도 심지어 국내 번역분이 있잖아요. 그거 쓰신 김동완 대표님, 제가 좋아하는 분이긴 한데 그 책 내용만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게 이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더리움은 너무 어렵다. 그리고 요즘 알트코인들 보면 대부분 유틸리티를 강조를 많이 하잖아요. AI 테마 코인들도. 그렇고 AI 테마 코인이 아니더라도 딥핀 이런 것도 되게 핫하던데 딥핀이 아직도 저는 뭔지 정확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자세히 모르실 거예요. 어쩌면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요즘 어떤 해외 컨퍼런스를 가든 가장 핫한 테마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딥핀입니다. 그 딥핀도 이해하려고 하면 너무 어렵고 나한테 당장 어떤 그래서 영향을 미칠 만한 기술인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코인을 홍보를 하니까 이 코인 가격이 잘 안 오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밈은 직관적이고 쉽잖아요. 그 이현재 아나운서도 아까 방송 쉬는 시간에 뭐 하나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제가 약간 요새 밈코인에 투자가 하고 싶어져가지고 원래 제가 비트코인만 투자를 했다가 이더리움까지 좀 건드려갔다가 최근에는 좀 많이 건드려보고 있거든요. 물론 저는 제가 직접 사고 이 가격이 오르내리는 거라든지 뭐 이걸 스테이킹을 해보는 거라든지 직접 해봐야 좀 더 제 얘기도 할 수 있고 좀 더 잘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소액이긴 하지만 돈을 벌면 좋고 하는 마음으로 건드리고 있는데 이제 밈만 남았어요. 밈코인만 남아서 뭐에 들어가면 좋을까 약간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사님 뭐 밈코인 안 하시겠지만 일단 팔로우를 그렇게 많이 하고 있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밈주식들 있잖아요. 특히 정치 테마주 이런 것들이 막 오르다가 선거가 끝나면 내려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미국 대선입니다. 근데 트럼프 관련 밈코인들이 있어요. 엄청 많죠. 트럼프도 있고 마가도 있고 뭐 이런 코인들은 지금 다 완전 개떡락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르지 않을까요? 선거가 끝나면? 만약에 트럼프 당선이 되면 천기 누설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불안한데요? 덧떡락할 수도 있다. 이게 밈코인의 특징인 것 같아요. 뭔가 딱히 상승한 이유도 없고 하락한 이유도 없고 그냥 인기빨이기도 하고 애초에 만들어진 그런 펀더멘터리 없는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접근성이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불안함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앞에 책을 두 권을 갖고 나왔는데 사실 이제 이 책은 그 호모사피엔스를 썼던 유발하라니까 최근에 낸 책이에요. 넥서스라는 책. 되게 두꺼워요. 이게. 무게도 무겁더라고요. 네. 무겁기도 하고 가격도 비싸요. 2만 7,600원. 근데 제가 이거 진짜 여러분들 보여드릴 수 있는데 줄 치면서 읽고 있거든요. 줄 치면서. 와 저 붙여놓고 보세요. 읽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도 그 어떤 정보기술혁명 그 다음에 암호화폐.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 얘기도 나오고 합니다. 이제 뒤에 가면 인공지능 기술 얘기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인간이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들이 다루는 정보의 양도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 정보의 양이 늘어나게 되면 그게 더 많은 지식과 지혜와 이런 걸로 가는 거냐. 이 양반 주장은 이 넥서스의 주장은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게 어떤 정치체제로 보면은 엉뚱하게도 독재를 만들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이제 그 인공지능 기술도 그렇게 잘못될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넥서스라는 책의 주제인데요. 여기에 이제 암호화폐 얘기도 나오고 살짝 밈코인의 개념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제가 이제 제가 기사를 쓸 때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고 이것도 제가 다 읽어봤는데 책 제목부터가 좀 도발적이죠. 밈코인하고 자빠져. 마치 네거티브하는 것 같은. 하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죠. 네네. 이게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 책을 쓴 저자가 이걸 노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밈코인이라고 하는 게 이현재 아나운서 밈코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너무 리스크하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스스로를 자기 디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도 즐긴다는 거예요. 이 책의 전체적인 맥락에. 그래서 밈이라고 하는 게 뭔가 시리어스한 게 아닌 거라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이사님 말씀하신 정치 테마 코인들도 처음에 나올 때에는 그걸 일부 미국의 언론이나 제가 뉴욕에 잠깐 있을 때도 미국의 정치 상황이 굉장히 막 첨예하니까 그걸 가지고 막 분석을 하려고 하고 막 이랬어요. 트럼프가 이상한 얘기 많이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렇게 받아 갖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잘 들어보면 그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그냥 심심해서 만든 거야. 심심해서 그야말로.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책에도 이 책의 저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안에 그 문제의 그 오빠 오빠 발언을 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밈코인을 만들면 한국에서 성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뭐 이게. 민화가 되는 거죠. 어. 재밌으라고 한다는 거지. 재밌기 위해서 하는 거지. 여기에 시리어스하게 그걸 하지 않는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책 저목도 셀프디스를 하는 거죠. 자빠졌네 이런 표현으로. 그런데 실제로는 뭐 도지코인으로 이 저자는 돈을 좀 벌었대요. 도지코인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최초의 밈코인이니까. 네. 최초로 잘 된 코인은 확실하죠. 최초로 잘 된 코인이죠. 네. 죽을 뻔했는데. 그 책 도지코인이 잘 되게 된 배경 중에는 이제 일론 머스크라고 하는 걸줄한 인물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까 방송 전에 얘기했지만 도지코인 개발자들은 자기가 도지코인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유명한 일화죠. 도지코인 창시자는 도지코인 다 팔고 나가서 한 2, 3천만 원 정도 남은 수준의 돈으로 도요타 프리우스를 샀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차를 샀대요.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다음에. 소박하네요. 그때 도지코인을 만든 사람들도 재미삼아 장난삼아 만든 거였고. 맞아요. 이게 그때 그렇게 커 이렇게 성공할 거라고는 몰랐기 때문에 아무 사심 없이 이거를 내던진 거고 그게 어떻게 생명력을 얻어서 도지코인이 된 건데 이 책에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어떤 민코인은 죽지 않고 살고 어떤 민코인은 그냥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어버리는가 그 얘기를 독특하게도 이 책은 진화론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진화론. 진화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그 진화적인 관점은 이 넥서스라는 책이 사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들이 기술을 통해 가지고 발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진화론의 원리에 맞게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도 들어있고 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도지코인 이현재 아나운서가 뭘 투자하고 싶다 어떤 걸 투자 하면 좋으냐라고 하시니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은 발칙하게도 도지코인을 투자할 생각을 하지 말고 직접 도지코인을 만들려고 해요. 민코인을 아예 그냥 스스로 만들어라. 그래서 민코인을 만드는 플랫폼이 있죠. 펌프 펀드. 펌프 펀드. 펌프 펀드 있고 그 저스틴 선이 만든 그런 것도 있고 최근에는 또 이 조라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또 결합된 거여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인콘을 직접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보라고 주장합니다. 그 민코인은 어느 블록체인 에서 발행이 되는 거예요 펌프 펀드는 이제 솔라나이죠. 요즘 제일 핫한 솔라나. 그리고 저스틴 선은 이제 당연히 트론 을 쓸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조라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블록체인 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베이스면 그 코인베이스가 만든. 그래서 발전해 간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거는 그게 관심사항일 거 아닙니까. 어떤 민코인은 살아남고 어떤 민코인은 죽느냐. 그렇죠.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아주 발칙하게도 그 원리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놈은 살고 어떤 놈은 죽음. 삶과 죽음의 결정은 본인이 노력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주변 환경이라든지 그 코인이 나온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이 있다. 뭐랑 똑같으냐면 진화론하고 똑같아요. 어떤 생물이 어떤 생물은 살고 어떤 생물은 죽었잖아요. 긴 지구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인간이 지금은 지구상에 가장 강력한 동물 아닙니까. 그게 이제 유발하라리가 쓴 호모사피언스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지구를 지배하게 됐는가. 그런데 인간하고 유사한 시대에 같이 살았던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얘네는 그러면 왜 죽은 거냐. 그럼 인간이 잘나서 네안데르탈인이 못나서 그런 면도 있지만 어떤 주어진 환경에 호모사피언스가 잘 적응을 하게 됐고 우연히 호모사피언스가 살아난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민코인도 의식적으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해봐야 안 되는 놈은 안 되고 아까 도지코인의 사례처럼 의식하지 않았잖아요. 개발자들이. 그러니까 다 팔았겠지. 이걸 의식했으면 갖고 있었겠지. 그런데 도지코인은 생명을 얻은 거죠. 그런 관점으로 약간 놀이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생과 산은 내가 알 수 없다. 따라서 할 수만 있다면 직접 해보라는 거예요. 직접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 개를. 남들이 만든 거를 그냥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양반이 도지코인 만드는 법을 이 책에 살짝 소개하기도 해요. 그런데 좀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만들어 보기에는 좀 귀찮음이 작용하더라고요. 펌프폰을 할 수 있는데 그거 하려면 지갑도 만들어야 되고 이래요. 그 정도의 수고를 감수해야 한다고 이 책의 저자는 주장을 합니다. 네. 약간 그런 건 아마 저희 월요일에도 제이제이 크리프토라이브 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다 같이. 재밌지 않을까. 그럼 오늘은 도대체 이 밈코인이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있는가. 특히 올해 들어서 밈코인이 디지털 자산 부문에서 가장 최고의 성과를 낸 코인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잘 팔릴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을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까 제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첨언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현지님 질문에도 답변이 될 거예요. 어떤 밈코인이 잘 될 것 같으냐. 이번에 토큰2049에서 가장 핫한 세션 중에 하나가 이 모라드라는 사람의 세션이었거든요. 저는 처음 본 사람인데 우연하게 그 사람 세션에 그냥 되게 다리가 많이 아파서 그냥 가서 앉았어요. 잠깐 앉았다 가야지 하고 아까 말한 우연이 그거예요. 우연 요소가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우연이자 필연인 것 같죠.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너무 귀에 탁탁 꽂히게 말도 잘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엄변이 좋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한국에 돌아와서 트위터를 하는데 트위터에서 이 사람 세션 영상이 엄청 바이럴이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토큰2049 역사상 최고의 무대였다 이러면서 300만의 조회수 나오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라드라는 사람은 일단 비트맥시였는데 밈코인 슈퍼사이클의 찬양론자로 전환된 인물입니다. 밈코인 슈퍼사이클을 주장하고 있어요. 밈코인의 원트릴리언, 1조 달러 시대가 온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나왔네요. 제 화면에 그게 딱 있네요. 모라드라고 M-U-R-A-D 여러분 트위터 만약에 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그럼 바로 나올 거고 이분이 어떤 밈코인이 좋은가를 기준을 딱 세워줬는데 일단 피해야 될 거. 첫 번째, 붐어. 붐어가 뭐죠? 붐어. 옛날 고인물들이 투자하고 있는 거. 이런 거 피해라. 대표적으로 도지코인. 도지인가요? 그렇죠. 그런 거 피해라. 바로 도지부터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JJ 기자가 말씀하신 거랑 정확히 부합하는 거예요. 약간 새로 만든 거는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도지는 이미 너무 많이 손을 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세력들과 어떤 협잡과 이런 것들이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거라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격이 올라가기 힘들다. 그러니까 피해라라는 거죠. 그리고 연예인이 발행한 거. 셀러브리티. 이거 피해라. 연예인들이 발행한 거 실제로 다 죽 쓰고 있거든요. 연초부터. 그리고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정치인이 발행한 거. 피해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마가. 근데 그거는 이제. 근데 오빠는 내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거 피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틸리티 들어간 거 피해라. 그러니까 이제 알티코인들이 보통 유틸리티 사용성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 코인은 이런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면서 사업성과 연결이 되잖아요. 밈코인도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피해라. 아무 사용 목적이 없어야 된대요. 그냥 진짜 재미로 참여할 수 있어야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밈코인이라고.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도를 가지고 하면 오히려 힘이 들어가서. 야구 같은 경우도 힘을 주면 스윙도 안 되고 공도 안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 거 없이 아무 생각 없이 즐기고 놀기 위한 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만든 밈코인이 오히려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거든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중요한 이유가 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 중에 그게 중요한 이유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벤처 캐피탈들의 프리세일 참여가 없는 게 가장 크대요. 알트코인들이고 유틸리티가 있는 것들은 다 먼저 코인을 발행할 때 프리세일을 하고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미리 배분한다는 거죠. 그렇죠. 크립토, 암호화폐 전문 VC들한테 먼저 토큰을 팔고 돈을 땡긴 다음에 그다음에 거래소 상장을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이미 거래소 상장할 때 이 Fully Dilated Value라고 완전 희석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거래소에 유통되는 물량은 전체 유통 물량의 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 80%는 이미 몇몇 크립토 VC들이 다 가지고 있고 결국 이들이 베스팅 기간이라고 바로 못 팔거든요. 락업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이 1년, 2년 되는데 그게 지나면 거래소들에서 투자하고 있는 우리 개미들한테 그 물량을 떠넘기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안 오르는 거죠. 그게 밈코인에 있는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투자해라 라는 걸로 마무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VC들이 참여한 프리세일즈가 된 밈코인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밈코인이 아닌 거지. 아닌 거죠. 밈에 의한가요. 누군가가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하고 기획을 한 거라서 엄밀하게 말하면 밈코인은 아닌 거죠. 밈이라고 하는 건 장난스러워야 되고 압수수색 당할 각오를 하고 만드는 거니까 아까 얘기한 말씀하신 것처럼 밈코인 중에 영어로 욕과 관련된 것도 많거든요. 약간 반문화 기질이 있어요. 컬트라고 하죠. 네. 컬트적이고 자기네들끼리만 아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언뜻 보기에는 좀 혐오감이 들기도 하고 그런 코인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끼리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건 너무 그렇게 컬트적이면 확장성은 없죠. 그런데 간혹 가다가 자기 스타일에 자기가 보기에 이거 재밌는데? 신기한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진짜 재미삼아서 즐긴다는 차원에서 조금 들어갔다가 그러다가 뭐 없어지면 어쩔 수 없고. 그런데 혹시 압니까? 원래 도지코인도 그렇게 사실은 시작을 했거든요. 도지코인의 시작이 그냥 시바이노 개. 그 개의 사진 가지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 개가 귀엽다. 그 개에 대한 어떤 그 밈이 먼저 있고 그걸 코인으로 한 거라서. 그 밈이 엄청 쓰였죠. 비트 올라갈 때마다 비트코인 올라갈 때마다 이 강아지가 희미하게 웃는 그 모습이에요. 옆모습. 45도 옆모습. 그 사진이 온갖 밈에 다 쓰였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중요하게 이 도지코인을 펌프질을 하면서 머스크하고 도지코인이 서로 교감하는 사진이라든지 천지창조에 나오는 것처럼 손가락 서로 대는 그런 것도 있고. 라이온킹이 한 장면. 네. 들고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로켓을 타고 달라라로 가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추가적인 밈들이 만들어지면서 재미삼아 이제 간 거죠. 테슬라 자동차가 만약에 도지코인을 결제수단으로 받아들인다. 또는 트위터 창업 트위터를 인수했으니까 트위터에 도지코인이 결제수단으로 들어온다. 이러면 대박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여전히 테슬라는 그런 뜻을 살짝 내포하고는 있는데 특히 이제 정치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막 지지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가 만들겠다고 하는 정부 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정부효율위원회인데 그게 영어 약자를 머리글자로 하면 그게 DOGE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유세하면서 DOGE 뭐 이걸 이렇게 외쳐가지고 또 도지코인이 많이 올랐죠. 최근에 상승을 했죠. 도지코인 지금 시가총액 거의 뭐 5위 아닙니까? 5, 6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엄청 올랐어요. 8위입니다. 8위입니다. 8위. XRP 바로 다음입니다. 도지가 10위권 밑으로 밀렸었는데. 스테이블 코인까지 포함해서 8등이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면은 넘버 4, 넘버 3 이 정도 되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좀 이 밈코인 현상을 좀 더 거시적인 경제 상황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보고 싶은데요. 이 암호화폐 시장만 이제 보면은 일단 아주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일단은 그동안 나머지 알트코인들이 다 가격이 잘 가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A테마 토큰들 제외하면은 10위권 20위권 메이저 알트코인들은 다 여전히 정고점을 못 넘고 있고 비트코인들에 비해서 한참 언더 퍼포머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라 뭔가 대체제가 필요했을 거다라는 건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더 거시경제 쪽으로 보면은 지금 이 뺏고 트렌드가 엄청 유행하는 거 아십니까? 뺏고요? 뺏고, 신고, 물통구. 가방 꾸미기, 텀블러 꾸미기. 텀블러 꾸미기. 텀블러에도 키링을 달고 다니더라고요. 텀블러에 키링 달고 막 스티커 붙이고 이러잖아요. 한때 엄청 유행했던 스탠리물컵. 우리나라에는 뭐 최근에 유행이 불었다가 좀 꺼졌는데 스탠리물컵도 이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것 때문에 크게 유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경기, 지금이 경기 침체는 아니지만 불황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주식시장만 봐도 보이는 거죠. 대표적으로 키링 체인 같은 거 만들고 캐릭터 만드는 회사들의 주가가 엄청 날라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홍콩 시장에 상장된 팟마트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기업이 이제 예쁜 캐릭터 굿즈들을 만드는 회사거든요. 키체인을 만들고 그것들이 굉장히 비싸요, 또. 2, 3만 원대, 더 비싼 건 5만 원, 6만 원대도 있고 한데 이 회사의 주가가 날라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이 팟마트가 날라가고 있고 그리고 일본은 산리오. 아, 제가 또 산리오. 산리오 아시죠? 대표적으로 헬로키티. 헬로키티, 마이 멜로디, 크로미. 그렇죠. 헬로키티가 도대체 언제 적 캐릭터입니까? 50년도 더 된 캐릭터. 근데 지금 대박이 나서 중화권에서 또 대박이 났어요, 이게 일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화권도 그렇고 헬로키티 매장에 이 10대 청소년들이 막 달려들어서 줄 서서 막 캐릭터를 사고 있고 다 뭐 하는 거냐. 이 아까 말씀드린 신구, 신발 꾸미기, 그 다음에 백 꾸미기. 가방 꾸미기. 가방 꾸미기죠. 이렇게 요즘 지하철 타다 보면 10대 청소년들이 가방 메고 다닐 때 키체인 안 달려있는 가방이 없습니다. 인형이 안 달린 가방이 없죠. 다 달려있어요. 성인들도 그래요. 성인들도 그렇습니다. 한소희가 메고 나온 가방이 아니라 그 가방에 달려있는 키체인 저거 뭐야? 이런 게 기사가 됩니다, 요즘. 이게 트렌드인데 이게 이제 그 힘든 거를 약간 대변하는 거예요. 일단 가성비 좋은 소비가 인기를 끄는 거고 그 다음에 힘들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이 부동산 갭 투자에 물려있는 20, 30대 굉장히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리고 그동안 버텼잖아요, 어쨌든. 그 고금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서점에서는 그 니체, 니체의 40대의 니체 읽기 뭐 이런 책이 베스트셀러 1위하고 그리고 이제 키체인 같은 거 사가지고 가방이랑 옷 꾸미고 이런 거 유행하고 이게 다 이제 힘든 거를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어떤 큰 줄기인데 거기에서 살짝 뻗어나온 한 줄기로서, 가지로서. 밈코인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까. 내가 코인 투자하는 사람이에요. 2, 30대면 부동산 갭 투자도 했고 주식 투자도 했어요. 이제 다 재미없잖아요. 국장은 안 되고 있죠. 슬프기만 하고요. 부동산 잘 안 오르죠. 코인 포트폴리오 있을 거예요. 보통은 저 같은 맥시가 아니시고는 비트, 이더, 메이저, 알트코인 몇 개 이렇게 담아놓으셨겠죠? 근데 안 가잖아요. 비트만 샀으면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약간 빽 꾸미기 하는 것처럼. 아, 내 포트폴리오 꾸미기. 내 포트폴리오 꾸미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폭구. 폭구, 포트폴리오 꾸미기. 폭구. 신조어를 또 이렇게. 신조어입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분석이에요. 암폭구.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꾸미기의 일환으로써. 이 밈코인이 유행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살짝 저는 설득이 된 게 저도 사실 제 포트폴리오에 비트랑 이더밖에 없었는데 이게 영 재미가 없거든요. 재미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막 내가 큰 돈을 벌어봐야지 해서 밈코인을 해보고 싶다 이건 아니고 그냥 너무 지지부진하게 계속 가격은 횡보하거나 떨어지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럼 한번 가볍게 밈코인 좀 사볼까라는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재밌는 거를 찾게 되겠죠. 뭔가 많이 오를 것 같다는 느낌도 들고 그런 게. 그리고 쉽고 이해하기 쉽고. 얘기되네요. 그러면 아니 저 이사님은 왜 그 포크로 안 하는 거야? 이미 비트코인으로 충분히 배부르기 때문에 꾸밀 필요가 없으세요? 그런 건 아닌데요. 저는 그냥 비트코인 사기에도 돈이 모자라요. 저는 그 비트코인의 최소 단위 사토시 자체가 이미 밈코인처럼 되게 재밌고 저는 거기에서 가치를 충분히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삶에 만족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지금 삶에 만족하면 그렇게 굳이 밈코인을 통해서 약간 도파민을 맞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삶에 만족하면 비트코인으로도 충분히 재밌고 만족스러워요. 이현재 아나운서는 그러면 삶에 만족스럽지 않은 거네. 어느 회사를 다니는 거야? 어디 회사가 이렇게 만족을 안 줘? 제 의견이 아니고요 이것은 제이제 기자님의 의견인 거죠 밝히면. 이거 다 안 됩니까? 대표님이 보시면 안 되는데 자르세요 잘라. 근데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그래서 폭구를 해도 결국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비트코인으로 돌아오게 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를 이런 알트를 많이 넣어가지고. 폭구를 했어요. 폭구의 끝은 순정? 네 순정. 튜닝의 끝은 순정. 튜닝의 끝은 순정? 오늘 많이 나오네. 이게 명언입니다 근데. 저 운전공 운전공. 튜닝의 끝은 순정. 근데 그 순정은 비트코인에 대한 순정. 다 이것저것 다른 거 꾸며보고 고쳐보고 했는데 결국은 오리지널이 최고다라는 걸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제일 이뻐. 제일 이쁘지 않아요? 홍콩의 옛날에 올해 초에 홍콩의 웹3 뭐였죠? 웹X 컨퍼런스니까? 아 그건 일본이구나. 웹3 컨퍼런스? 웹3 페스티벌? 그걸 갔는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홍콩에서 그런 거 있었어요. 홍콩의 테슬라 자동차가 거의 국민 차더라고요. 진짜 많아요 거리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테슬라가. 근데 순정이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튜닝한 차. 무광으로 했던 아니면 색깔을 네온 색깔로 도색을 했던 이렇게 다 튜닝해서 다니는데 그건 착구야 그거는? 그건 착구죠. 착구. 근데 결국 다 순정으로 돌아갈 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순정이 제일 예뻐요. 근데 그러면 이더리움도 좀 껴주세요. 이더리움? 이더리움 커뮤니티나 이더리움 투자들도 보고 계실 텐데 이더리움도 좀 꾸미지는 않더라도. 근데 그거는 좀 저도 이제 의문이 있어요. 밈코인을 주도하는 블록체인이 이제 봉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솔라나 이런 게 주도를 했는데 과거에는 과거에 이제 NFT가 난리를 칠 때는 이더리움이 그 NFT가 확 일어나면서 가스비가 올라갈 정도로 주목을 받던 블록체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 밈코인 현상에서는 이더리움이 별로 힘을 못 써요.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게 또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바라보면은 또 명확해요. 뭐냐면 이 솔라나가 암호화폐에서 암호화폐 업계에서 약간 이더리움의 대항마로서 계속해서 자리매김을 해왔잖아요. 물론 잼이 안 되고 규모 면에서. 하지만 이더리움보다 속도가 빠르다. 그리고 가스비가 싸다. 이걸로 계속해서 이제 아성을 위협해왔단 말이죠. 근데 진짜로 이더리움이 약간 좀 문제에 봉착을 했었어요. 특히 올해 초 들어서 이거 뭐냐 가스 원래는 가스비가 번되는 구조로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울트라 사운드 머니라는 식으로 했잖아요. 이더리움이 표어를 정했습니다. 마케팅 표어를. 그러니까 우리도 비트코인처럼 점점점점 발행량이 줄어드는 형태의 희소자산이다. 디플레이션 머니다. 디플레이션 머니다. 그래서 울트라 사운드 머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렇게 가스비가 소각되는 형식으로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스비가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이더리움의 발행량이 점점 줄어들고 시소해주고 가격이 올라가면 결국 이더리움 트랜잭션 수수료가 올라가는 반대급부에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디파이랑 NFT 거래소랑 이런 것들이 많이 솔라나를 비롯해서 폴리곤, 솔라나 이런 대체제로 많이 넘어갔었어요. 올해 초에. 그 와중에 이제 밈코인 붐이 일인 거예요. 그러면 밈코인을 발행하는 사람 입장을 생각해보면 아무래도 비싸다고 인식되는 트랜잭션 수수료가 비싸다고 인식되는 이더리움보다는 좀 가볍게 시작할 수 있는 뭔가가 더 좋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가 이제 그 커뮤니티가 굉장히 또 결속력이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이 웰컴을 한 거죠. 말하자면. 여기서 한번 발행해보자. 그래서 했는데 봉크가 이제 그중 하나가 대박이 터진 거예요. 봉크가 보니까 발행 이후로 가격 상승률이 2만 프로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도구위프에도 또 연달아서 대박을 쳤어요. 그것도 한 2천 프로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3천 프로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솔라나를 굳혀진 거죠. 야 이거 밈코인의 성지는 솔라나구나. 그렇죠. 이더리움이 그걸 이제 올라타지 못한 거죠. 거의 커뮤니티의 결속력이 이 하나의 이더리움은 여기서 결속되지 못했고 솔라나는 완전히 결집해가지고 이 테마 트렌드는 우리가 가져온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앞에 있는 우리 피디님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이 책 얘기를 한 번 더 하면 그 커뮤니티 얘기를 해요. 커뮤니티 얘기가 이 책에도 나오고 밈코인하고 자빠졌네도 나오고 넥서스에도 나오는데 밈코인 성공의 성패는 커뮤니티에 달려있다 이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러하다고 생각하면 그러하게 된다. 이런 이상한 논리예요. 그래서 한때는 이더리움도 굉장히 강력한 커뮤니티를 자랑했고 비트코인은 우리 이사님을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비트맥시들이 쫙 깔려있으니까 심지어 이제는 트럼프도 비트맥시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정도의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뉴욕에서 올 여름에 한 두 달 있으면서 솔라나가 하는 행사를 가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솔라나 커뮤니티가 얼마나 결속력이 있느냐를 단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 행사장에서 제가 물어봤어요. 개발자들한테 거기 온 사람들한테 혹시 너 포트폴리오는 뭐가 있니? 비트코인도 있니? 그랬더니 자기는 비트코인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아까 그 얘기예요. 부모는 안 산다는 것처럼 비트코인 너무 비싸요. 그럼 뭐 있니? 나는 오직 솔라나예요. 완전히 그쪽으로 넘어갔더라. 물론 솔라나 커뮤니티에 온 사람들이니까 그쪽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논리가 간단해요. 다른 코인들은 너무 비싸요. 나는 그래서 오직 솔라나만 사요. 이런 거거든요. 이게 커뮤니티를 결석시키는 거죠. 민코인 중에서도 그런 거를 내걸고 사실 시작한 민코인도 사실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시바이누 코인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도지코인을 엎어버리겠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성공한 케이스여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우리도 할 수 있어. 우리도 부자 될 수 있어. 이런 걸 밀어붙이는 그런 게 있긴 있더라고요. 솔라나가 그러면 약간 이더리움을 엎어버리겠다. 이 목표로 약간 결속했다. 이렇게 저는 느껴지네요. 명확한 목표가 있으니까 커뮤니티가 결속하는 거죠. 한때는 이더리움이 비트를 잡겠다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되니까 사실 와해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더리움도 결속력이 대단했거든요. 옛날에는 제가 2020년, 21년에 비트 맥시라고 제 아이덴티티를 갖춰나갈 때 엄청난 저항에 많이 부딪혔거든요. 트위터나 아니면 그때 당시 유행했던 클럽하우스 이런 데서 방송하면 이더맥시가 많았어요. 우리나라에도. 미국에도 많았고 그래서 비트 맥시? 저런 덜 떨어진 인간들 하면서 저를 공격하는 그래서 토론도 붙고 이랬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진짜 플리프닝이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이 뛰어넘을 거다라고 보는 시각이 아주 컸거든요. 우세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얘기는 싹 들어간 지 사실 오래됐어요. 오래됐죠. 사실 제가 이사님하고 처음 알게 된 것도 아까 말씀하신 클럽하우스라고 하는 앱에서 처음 그런데 그게 뭐 아주 오래된 얘기가 아닐걸요. 코로나 터지고 그때 10년 그러니까 한 2년? 2년 전쯤? 2, 3년 그 사이에 이런 변화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 이 월드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뭐가 나오니까 그런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윙코인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력을 갖는 방법이 뭐냐.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은 것들이 명멸을 하기 때문에 만들어지고 없어지고 만들어지고 없어지고가 숱이 뭐 아주 짧은 주기에 이루어지거든요. 이 사이에서 살아난 놈들은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절차가 매우 가격이 싸고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니까 이 중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죠. 그렇죠. 이 중에 정말 똘똘한 놈들은 뭐 추정컨대 도지코인처럼 진짜 계속 살아남은 놈들도 있는 거고 아닌 놈들은 그냥 뭐 나온 지 얼마 만에 죽기도 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처럼 죽느냐 사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다. 자연의 섭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주기가 짧기 때문에 그게 얼마든지 실험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만들어보라고 직접. 그런데 그런 원리로 보면 이더리움의 이런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너무 둔탁하죠. 어떻게 보면 그 시간 주기가 좀 길보 머지 업그레이드 한 게 언제적입니까. 그런데 아직도 그게 POS가 완벽하게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비트코인은 거의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없다시피 한 건데 그런데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잘 나가는 거야. 아 일단 기술적인 우위가 반드시 가치로 연결되진 않는다.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우위와 당연히 이더리움 비롯한 제3세대 블록체인들이 더 뛰어나지만 그게 반드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가치로 이어지진 않는다. 오늘 명언이 쏟아지네요. 기술적 우위가 가치를 보장한 건 아니다. 맞습니다. 네. 삼성전자 핸드폰이 애플 아이폰보다 스펙은 훨씬 좋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은 엄청난 차이가 나듯이 맞습니다. 애플 아이폰을 그러면 사람들은 왜 사느냐 정말 기능이 뛰어나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그 감성 예뻐서 사죠. 예쁘고 뭔가 애플 아이폰 유저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되잖아요. 어떤 동질감 오더더 아이폰 써? 약간 이런 식으로 에어드랍? 에어드랍 아이폰? 그럼요. 아이폰? 저도 아이폰. 기자님은 에어드랍 못 하신다고요. 유행에 뒤처지고 있네. 당장 바꿔주세요. 커뮤니티에 속하고 싶은 그런 마인드도 있는 거죠. 또 다음에는 어떤 거를 또 출시를 할까 이런 것도 같이 기대를 하면서 그게 참 설명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묘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마음에 새겨볼 새겨볼 만한 얘기네요. 기술의 우위가 반드시 가치를 담보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넥서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기술의 발전이 반드시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을 우리 사회를 밝게 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이 얘기는 제가 따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철학적인 얘기가 좀 있어가지고 돈 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럼 다시 약간 민코인으로 돌아와서 아까 불황이기 때문에 좀 귀여운 그런 좀 심리적인 측면에서 민코인 유행이 아닐까라고 해주셨는데 좀 반대로 민코인이 사실 엄청 가격이 싸잖아요. 엄청 싸죠. 0.00000 3달러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유행의 일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경기 불황이라서 경기 불황인데 다이소 천원짜리 파는 다이소라든지 저가 커피 메가 커피 컴포즈 이런 거는 엄청 이의 있습니다. 특정 브랜드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도 됩니까? 다 땡소 저 피디님 괜찮습니까? 그런 것들은 오히려 굉장히 매출이 잘 나오고 맞아요. 주가도 오르고 그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럼 민코인도 그런 측면에서 좀 거시경제 불황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민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런 좀 저렴한 가격도 이유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 같네요. 러닝이 유행하는 이유도 같은 것 같고 요즘은 이제 돈 안 들어가는 운동 러닝 밖에서 러닝하는 거 제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 커피 사 먹었는데 5천 원이 넘거든요. 고민했어요. 컴포즈 커피 가면 1,500원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주머니 사정이 얄팍해져가지고 약간 고민하는 시기인데 민코인은 아주 개당 가격이 낮다 보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도 막 수만 개의 코인이 내 지갑으로 들어오는 그런 효과 착시효과죠 일종의 전체 금액은 얼마 안 되거나 아니 그거 정말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민코인이 가격이 낮기 때문에 똑같이 예를 들어 한 10만 원어치를 사도 지갑에 찍히는 개수가 달라요. 비트코인은 0.000000 비트는 되게 커요. 심리적 효과 비트도 10만 원어치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밑으로 소수점으로 쭉 내려가요. 반대예요. 민코인은 10만 원어치 사면 위로 쫙 올라가요. 몇 만 개가 몇 만 개 몇 십 만 개 무듯하다고 왠지 그리고 이제 속으로 계산을 해 아 여기서 이 가격이 0.0000001인데 여기서 공이 두 개 정도만 앞으로 와도 100배 오르는 거야. 100배. 맞아요. 그러면 내가 10만 원 했는데 100배니까 10만 원 100만 원 어 이거 천만 원인데 어 그러면 이걸로 뭐 어디 해외여행이라서 갈까 이런 상상을 하면 왠지 흐뭇해지는 거지. 그런 심리효과가 있어요. 분명히. 주식 분할이랑 비슷한 효과죠. 주식도 액면 분할 해가지고 단가가 낮아지면 개미 투자자들이 더 많이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사듯이 비트코인도 그래서 제가 줄곧 주장하는 게 거래소들이 사토시 단위의 가격 표시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항상 주장합니다. 아 일종의 액분 액면 분할 액분이죠. 지금은 비트코인 하나의 가격으로 표시하니까 뭐 몇 천만 원 뭐 1억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사토시 단위로 낮추자 이거 아이디어네. 그렇죠. 지금 뭐 이 방송 듣고 계시는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 여러분들은 빨리 우리 이사님께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히트 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량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맞습니다. 불황이다 보니까 이런 밈코인이 대신에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격이 저렴하고 한 대신에 이게 도박 아니냐 사기 아니냐 했던 이유도 이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확 오를 수 있지만 그만큼 확 이를 수도 있단 말이죠. 밈코인이 다른 알트나 비트에 비해서는 이런 고위험 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심리도 적용을 할까요? 그럼요. 제가 옛날에 옛날도 아니에요. 작년에 2013년에 PT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그 PT 선생님이 매일 알트코인을 간타를 치시는 분이었어요. 와우. 업비트에서 그 딱 못지간 원금이 천만 원 정도를 딱 놔두시고 그걸로 딱 아침에 가격이 오를 것 같은 급등 종목을 한두 개 정도 발굴을 해서 딱 선택을 해서 사요. 그 다음에 그날 이제 오후 퇴근하기 전에 딱 팔아서 수익이 나면은 나고 안 나면은 다음날 좀 메꾸는 식으로 계속 그렇게 단타를 치시더라고요. 그게 변동성이 큰 코인들만 그렇게 찾아 사는 거예요. 변동성이 낮은 코인들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근데 그게 약간 재밌대요. 희열인가? 희열이 느껴진대요. 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해준대요. 그 어떤 그런 심리를 가진 투자자분들이 아주 많을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같이 알트코인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비트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보다 알트 단타 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시장에서는 그런 관점에서 투자 종목을 찾으신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뭐 투기가 나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같이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투기 자체를 문제삼기보다는 그 투기를 조장하는 법적 시스템 뭐 어떤 국가가 갖추고 있는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이 좀 한번 우리가 질타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 본성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옆나라 좀 화이트 리스팅 제도를 일찍 도입해서 거래소에 알트코인 상장 종목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열몇 개 뭐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장기 투자자들의 비율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단타 같은 것들은 애초에 애저녁에 좀 많이 근절이 됐죠. 사람들의 성향 자체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일본 사람들이 예금 저축률이 무지하게 높잖아요. 그런 게 어떤 알트코인 단타 뭐 어떤 그거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 이런 것들을 많이 근절을 해 줬는데 우리나라는 박상기에 난 이후로 오히려 이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그냥 거래소들이 알아서 알트코인을 판별에 상장하게 놔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업비트 같은 거 거래소들은 빗썸 한참 시가총에 밑에 있었는데 볼륨 기준으로 이 알트코인들을 무더기 상장하면서 좀 빠르게 성장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높은 알트코인의 변동성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단기의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을 보고 많은 단기 투자자들이 단타를 위해서 들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임은 아무래도 당연히 제로썸이거든요. 단기로 가면 갈수록 투자는 제로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기도 했지만 그 반대편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다시는 코인 안에 이러면서 나가게 되는 부작용도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저는 코인 투자가 투자냐 투기냐 이 똑같은 얘기를 제가 기자생활 시작할 무렵에 주식시장을 가지고도 증시 증권시장 가지고도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누구도 주식시장을 투기장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렇잖아요. 주식을 안 하고서는 할 게 없는데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인 거 문화적인 게 정리가 되면 암호화폐 투자도 그렇게 될 거라고 보는데 민코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민코인의 요체는 뭐냐 이 책 제목을 자꾸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는데 혹시 출판사에서 나오신 건 아니세요? 사실은 저희가 이 책을 협찬을 좀 받아갖고 광고를 하나 해드리면 크립토코리아 시즌2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대중강연을 좀 해보려고 해요. 거기서 이제 이출판사 이출판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출판사에서 책을 좀 협찬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비소고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코인 투자나 이런 거는요 진짜 놀고 자빠졌네 하는 거예요. 놀려고 하는 거예요. 놀려고 이걸로 이걸로 뭐 떼도는 벌겠다는 생각이 속에 숨어있더라도 그냥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놀이의 하나로 하는 게 제일 저는 건전하다고 봐요. 이게 뭐 대박이 나면 좋고 아니면 아닌 대로 그냥 웃고 떠들었다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 정도로 막 누군가를 이렇게 좀 뭐라 그래 좀 야지렁거리기도 하고 비판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민코인 중에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뭐 또 아주 아주 고상한 그런 어떤 가치나 이런 거를 또 보여주는 그런 민코인들도 있어요. 찾아보면은 그런 식으로 놀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아주 가볍게 큰 금액 아니고 여기저기 이렇게 해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걸 꼭 야 이거 뭐 눈이 시뻘게 져가지고 제가 예전에 강원랜드 한 번 갔다가 너무 놀랐는데 강원랜드 저도 해외 취재 가고 하면서 이제 마카오 카지노도 가보고 미국에 있는 카지노도 가보고 거기는 카지노 문화가 그렇지 않은데 우리나라 강원랜드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눈이 뻘게져가지고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재미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즐기로 와요. 사람들이 즐기로 오는 거거든요. 거기서 뭐 슬롯머신 해가지고 대박이 나기도 하지만 즐기로 오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면 그게 이렇게 비난받을 일인가 즐거움이 먼저고 그 다음에 어쩌다가 뭐 돈을 벌게 되면 그럼 땡큐고 뭐 이런 가벼운 마음이면 굳이 뭐라고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저도 처음에는 그래도 암호화폐 전문기자고 레거시 금융시장을 잘 아는 그 금융기자로서 도지코인을 투자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대놓고 욕을 했었어요. 도지코인 투자하는 거는 블록체인을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막 반박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을 바꿨어요. 그렇게 세상을 심각하게 살 이유가 있나 그렇잖아요. 뭐 맞아요. 여기저기서 스트레스 받는 질도 많아 죽겠는데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나 그럼요. 뭐 한 10만 원 정도 했다가 오르면 좋고 아니면 뭐 웃고 말지 뭐 이런 태도면 어떨까 이현지 아나운서도 누가 도대체 우리 현지님을 스트레스를 주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나 만드세요. 뭐 자기 괴롭히는 그 상사 이름으로 민코인을 하나 만들어 김피디 뭐 연먹어 이런 코인 코인 하나 만드세요. 적어도 여기서는 핫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판마트나 산리오나 그리고 이 건물 2층에도 뭐 미소? 아 미니소 미니소 미니소도 그런 거 파는 데거든요. 맞아요. 미니소 같은 것도 세상을 바꾸지는 않겠죠. 하지만 거기로 돈이 몰리고 있는 건 현상이잖아요. 근데 꼭 그런 거를 가지고 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비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레거시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들이 커버를 아예 안 하죠. 또는 이제 저런 거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다 하면서 치부하죠. 그냥 이제 그런 게 대표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 옛날에 그런 분들이 뭐 싸잡아서 욕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 중에 일부가 카카오가 왜 이렇게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냐가지고도 막 비판하는 레포트도 많이 내시고 했어요. 아 매출도 안 나고 그냥 공짜 문자 보내기 서비스가 무슨 돈을 벌고 앞으로 뭐 시가총액이 이렇게 올라가겠냐 근데 싹 틀렸죠. 이런 거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 현상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지 욕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또 이게 그렇다 그래서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이끌 만한 그런 거는 아니다. 큰 현상은 아니다. 그 정도 사람들이 재미를 추구하고 갖고 놀고 마치 우리가 킷체인 가지고 뺏고 하고 이런 것처럼 그 안에서 이렇게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정도 그 정도에서 끝나지 이게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을 뛰어넘을 거다라던가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던가 이런 식의 어떤 확대 해석은 분명히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까 그분 슈퍼사이클 온다고 했던 무라드 무라드 무라드로 칭찬하셨잖아요. 그게 또 히트를 쳤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 저는 그분이 밈코인과 알트코인을 그렇게 비교한 부분 그리고 밈코인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은 다 맞는 말이고 너무 공감을 많이 했어요. 근데 결론 밈코인 슈퍼사이클이 와서 1조 달러까지 갈 것이다.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그러네요. 모든 세상 일이라는 게 처음에는 다 마이너고 약자로 시작했다가 뭐 또 압니까? 메이저가 되고 세상을 지배할지 그건 모르는 일인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뭐 할 수는 없지 않나. 그리고 어쨌든 밈코인은 이제 어느 정도 하나의 섹터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에 하나 둘씩 우후죽순 재미로 만들었다가 끝나는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발행이 되기도 하고 하나의 섹터?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너무 밈코인은 칭찬만 하는 거 아닌가? 뭔가 좀 비판적인 건 뭐 없나? 또 기자정신 비판 비판해야 되라는 기자정신에 저는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그 재미로 아마 접근하시는 분들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벌고 싶어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밈코인 가격 많이 오른데 뭐 사면 좋아? 하면서 이제 밈코인으로 막 분산 투자한다고 도지, 시바이노, 블록키, 동크 막 이렇게 분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분산 투자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냥 밈코인이라는 테마에 몰빵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테마가 끝났을 때 그냥 같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분산 투자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이 오르는 건 오케이. 근데 언제 팔 거냐는 아무도 몰라요. 언제 가격이 올랐다 언제 무너질지는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데 밈코인 같은 급등락, 급등락이 반복되는 그런 코인은 굉장히 주기가 짧을 거란 말이에요. 비트코인보다 더 짧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제때 못 팔고 큰 손실을 입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럴 거면. 아까 말씀드린 암호화폐 포트폴리오 그냥 꾸미기 차원에서 마음에 드는 거 재미삼아 조금 하시는 게 맞지 그거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전부 다 여러 개의 밈코인에 그냥 막 몰빵을 하는 거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포트폴리오 꾸미기가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뭐 저희가 밈코인 전문가들은 아니지만 그냥 뭐 현상이 이렇다 그렇게 보는 이런 시각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댓글에 밈코인 요즘 왜 이렇게 빠지나요? 하는데 사실 밈코인이 오르는 이유도 없고 오르는 이유가 없으니까 빠지는 이유도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 맞아요. 제일 정답인 거 같아요. 진짜 이유를 저희도 모르겠어요. 라는 입장이어가지고 이 부분은 또 댓글 중에 어떤 분이 밈코인하고 유틸리티 코인이 어떻게 정확히 다른지 좀 알려달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솔라나를 생각해보세요. 솔라나는 왜 존재를 하는가 그 위에서 디파이도 만들 수 있고 NFT도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컨트랙이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 이러면서 유틸리티 사용성이죠. 사용성이 존재한다고 하고 나온 거거든요.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들은 다 그런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아발란체도 그렇고 폴카다도 그렇고 코스모스도 그렇고 에이다 우리가 알맞아 다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다 저마다 조금 조금씩 다른 사용성을 내세우거든요.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필요하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도 안 되고 뭐가 다른지도 모르겠고 진짜로 사용성이 있는 건 맞나? 이런 의문이 드는 거죠. 근데 밈코인은 그런 게 아예 없어요. 아무데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단지 귀여워 귀여워 예뻐 재밌어 이게 다예요. 보면 기분 좋아 보면 기분 좋아 통쾌해 이런 것도 있어요. 통쾌해 이런 것도 있어요. 또 어떤 밈들은 진짜 약간 사회를 희화하는 비판하고 그런 것도 메시지 담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목적이 좀 많이 다르죠. 그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밈코인이 저희도 계속 얘기한 거지만 뭔가 의도하지 않고 그냥 진짜 재밌어서 한 밈코인이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제일 많이 오르고 이런 것처럼 그게 밈코인의 발행 이유 존재 목적이라서 그럴까요? 그럼 진짜 재미삼아 해야 오르고 수익 얻고 이러는 게 진짜 밈코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오늘도 벌써 170분이 넘는 분이 이 뜬금없는 오후 시간 라이브에 함께해주고 계신데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뭐 밈코인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거나 두 분의 의견이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여쭤보도록 하겠는데 오늘은 내기 뭐 안 해요? 내기 하세요. 제가 심판 볼게요. 아 진짜 제가 심판 볼 테니까 두 분이 발음에 어떻게 보세요? 클로징하기 질문 올리시는 사이에 이사님 보시기에 10월이 다 끝나가고 옵토버라는 말도 있고 그랬는데 6만 8천 맞추셨잖아요. 옵토버 노벤불 네. 그다음에 뭐가 있었지. 아무튼 저는 11월 초에 미국 대선이 끝나면 누가 이길 거라고 보세요? 누가 할까요? 트럼프요. 오 그럼 반대로 가야지는 않아. 일단 그래야지 게임이 성립이 되니까 저는 해리스 뭘 거시겠습니까? 빨리 거세요. 오른쪽 손 들은 거야? 앞에서 뭐 마시는 거 아니 그러지 말고 라이브로 노래를 하시죠. 노래요? 이긴 사람 이긴 사람이 원하는 노래를 해주시는 걸로 이긴 사람의 선곡을 부르는 거 듣는 분들 입장을 생각해야 되는지 안 듣고 싶지 않으실까요? 그러고 그럼 상관없어 그런 거 우리 별로 연년에 하지 않아 이거 밈스럽게 하는 거야 이제 비트코인 하나 걸자 라고 하셨나 하나 하나요? 하나 모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을 텐데 다들 도지 가격 예측을 해보시라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우리는 그 이사님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재미삼아 하는 거라서 말씀 계속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통령 선거 후에 비트코인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이제 불확실성이 많이 거칠 것 같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당선이 되든 이제 결국 불확실성이 거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연준의 뭐 기준금리 정책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더 확실해질 거고 그러면서 이 지금 바락같이 다시 올라가고 있는 10년 국채금리 같은 것도 다시 좀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좀 더 탄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다 지금 기준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로 턴어라운드를 했고 얼마 전에 이제 IMF 보고서도 나왔는데 내년 경기 전망하는 이제 유동성 완화 기조로 전 세계가 흘러갈 것 같다라는 식으로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 관점이 좀 더 확실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확실성이 더 커질수록 비트코인 가격은 탄력을 받을 것 같고 그래서 11월 아무래도 해선 끝나고 나면 조금 더 지금보다는 좋은 환경이 놓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만 첨언 드리면 지금 미국 레거시 금융시장에서 화두는 이른바 노 랜딩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가 소프트 랜딩 연착류 혹은 하드 랜딩 꼬라박는 거 그게 아니라 지금 현대 상태를 그냥 고만고만하게 계속 간다. 그래서 노 랜딩 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빠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소프트 랜딩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 연준이 25bp씩 꾸준히 내릴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노 랜딩이 되면 그 속도가 더 느려지는 거 아니야. 그런 걸 살짝 걱정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경제가 그럼 얼마나 좋으냐 미국 고용지표가 계속해서 좋을 거냐에 대해서는 완전히 또 다른 담론이기는 합니다. 저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헤리스가 대통령이 저는 이제 헤리스 쪽에 돈을 걸었나 노래를 걸었지만 얼마 거셨어 헤리스 쪽에 노래를 걸었고 우리 이사님은 트럼프 쪽에 노래를 건 거라서 다다음주에 이제 누가 노래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비트코인 입장에서 나쁜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유예요. 불확실성이 제거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다시 작동하시나요? 들리시나요 여러분? 제가 제 마이크가 나가서 클로징을 이사님께 급하게 부탁을 딱 드리려고 했는데 마이크가 돌아온 것 같네요. 잘됐네요. 긴장하고 있던 차연. 혹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이제 질문 지금 거시경제 얘기하셔가지고 11월에 50BP 내리면 시장 멜트업 나오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50BP 내리면 11월에 50BP나 이나 할까요? 50BP나 내리면 조금 경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다는 거니까 소프트 랜딩이 아니라 하드 랜딩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인식 퍼지면서 오히려 자산시장이 좀 급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론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뉴욕에 있으면서도 그런 말씀 몇 번 제 방송에서 JJ 크리프터 라이브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미국 경제가 이상망측해요. 괴상망측하게 그렇게 고용시장이 예상보다 나쁘지 않고 그래서 여기는 미스테리에요. 이게 이제 어떤 통계 착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50BP 인하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25BP 정도 그리고 원래는 25BP씩 두 번 하는 거거든요. 11월에 한 번 내리고 12월에 내리고 그런데 고용지표가 좋으면 11월에 한 번 내리고 12월은 넘어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건 좀 지켜보셔야 되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 대통령 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부담이 좀 덜어지는 거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 상관없이 물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제롬파울 의장은 실업자가 되겠지만 그거는 제롬파울 파울 할아버지가 걱정할 일이고 우리가 걱정할 일은 아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듯 새로운 연준 의장이 오면 트럼프 말을 잘 들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헤리스가 대통령이 되면 또 그런 대로 괜찮고 댓글에서 두 분 내기가 굉장히 핫한데 노래 듣고 마음에 안 들면 구독 취소 사태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연습을 좀 많이 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약간 특훈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부담이 너무 커지는데요. 플러스 삐키빐키 춤도 쳐달라는 얘기도 있긴 한데 이렇게 하시죠. 약간 유행 가지 않았나요? 자기가 자기가 노래를 못하면 노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게스트로 데려오기로 핫한 가수로 데려오는 걸로 그거는 여유를 좀 주십시오. 안 되면 안 되면 되게 하라. 굉장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사나운 꼴 꼴 사나운 꼴 보여드릴까 봐 너무 걱정되네요. 트럼프가 무조건 이겨야겠습니다. 무조건 이겨야 되겠네요. 밈으로 영상 박제해야지. 투표에 참여해야 되나. 또 하나의 밈을 또 저희가 이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냥 저희가 오늘의 방송을 한마디 요약하자면 밈코인은 그냥 재미로 포트폴리오 꾸미기 폭구하는 맛에 하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요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그럼 저희는 백이사님과는 2주 후에 다시 돌아오고요. 저와 JJ 기자님은 월요일 11시에 또 JJ 크립토 라이브 플러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좋은 강의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 저희는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래 연습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되요. 하하